헬기야 아니 저.. 내릴 수.. 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지지가 않아요 좋아 놈들이군 뭐야 이거 들어가자 뭐..뭐 무서운게 있다고 털력장치 다 부셔 아 RPG가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이걸 언제 다 이걸로 부셔 좋아 됐어 가자 부실거 많다 다 부셔야된다 이거야 타 그래 이거..이거에 힘은..힘이 있어야지 탱크가 없냐 탱크 탱크가 없냐 탱크 자 이거 부시고 이거 부시는거지 빨리 자 됐고 이거 부셔야되고 이거 한두방식 이거 한두방식 이거 한두방식 요거 한두방식 쏘면 알아서 부셔진단 말이지 하나는 터뜨려야겠다 하나는 터뜨려 어 뭐야 이걸 한번 터뜨리면 옆에 것도 역량을 받아서 RPG 있어야 돼 RPG 있어야 돼 자 알아서 자연치유가 됩니까 그렇지 됐어 야아 따야아 저거 전용시설 나중에 총알 모자라겠다 야 이거 터뜨려야돼 스리타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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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스리타임 그렇지 종시설 하나 더 있는것 같은데 이 원자 폭발 이베큐 대박이다 저기있네 와 적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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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눌러야되지 저거는 폭발하는게 아니라 누르는거다 캐릭이 무정이 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트토리얼 거의 트토리얼 미션이라서 자 눌렀고 이 새끼 거의 무전기야 미쳤어 사람새끼가 아니야 자 됐습니다 부셔라 부셔라 어어 어 나왜왜왜왜왜왜왜 수리타 눌러야 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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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그렇지 아 죽을뻔했네 이 미친 수리타 눌러야 저기 갈려 죽을뻔했다 갈려 죽을뻔했어 여기도 수리타 없네 이 새끼가 수리타 자 다 됐습니다 저게 4개가 있단 얘긴데 어 이 좁은 곳에 할게 되게 많아 어디 보자 어 저기있다 저것도 해야된다 아아 또 배치기 낙하사람 필요하니까 수리타 없지 어 수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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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그대여 찾았군 수류탄! 없어! 수류탄! 수류탄! 자 폭파! 일단 미션을 해야 되니까 애들은 무한 위잼인 것 같고 일단은 그 애들 막으면서 여기를 점령하려면 다 부셔버려야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체력을 되게 늘려놨나봐 하나 남았지? 자 됐다 이제 거의 다 됐고 두개 더 남았고 두개 더 남았고 개미 저딴거 차가지고 넌 대졌어 이 재개야 안테나 저거 제대로 다 부셔진건데? 아닌가? 아 이제 부셔진거 확인하고 와야겠다 자 이제 두개 남았다 아 광역무기는 내가 보기에는 폭팔령으로 해야돼 스나같은거 해도 소용없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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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해 대충해 아 그치 이제 그치 와 진짜 무한 리젠 미쳤다 이거 어 아래쪽에 하난가 이거 어디야? 어, 스나가 필요없어 이거는 대충만 마셔도 되가지고 누르고 됐다, 나온다 이제 자, 나도 수리탄 한방에 끝내자, 한방에 끝났지, 끝났지, 끝났지 끝났어, 이거 하나만 끝나 이게 터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 어, 저거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러네 됐다 또 하나 나갔단 말이야 여기 있군 와, 멀리도 있다 이제 자, 위 하나 기지 점령하는 방법이나 이런게 다 다른 것 같다 마을에서는 간판이나 이런거 없어야 되고 동상이나 간판 없어야되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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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여기 왔지? 미안합니다 아이, 저게 게임 점프가 없어 그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어 난 아직 2층 안온줄 알았어 미안해 와, 이건 또 세군데네 얘네 얘네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얘네 그래도 신경써야겠다 헬기 안나오는데 어디냐 좋아, 점수 나오면 끝난거랬지 네 저 점수 나왔어 이제 하나 남았지? 네 개네? 그니까 저걸 한 세트로 한 세트로 말하는거지 뭐 어 아, 힘들다 진짜 이거 점령하는거 정말 힘들게 만들어놨어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애들 모두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이거 얼마나 좋아 헬기에다 이거 달아놓고 하면 후반부에는 그냥 이거 다 작살내면 된다니까?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장비빨이야, 장비빨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건 장비빨이야, 장비빨 공격헬기가 있으면 예, 그러면 편한거 같애 아잇! 셜든, 토리코 리포트 아,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남자가 지났을까? 무엇을 필요할까? 음, 미션이 어렵긴 한데 후반부에는 좀 쉬워지겠지 어, 공격헬기 그렇지, 이거다 아, 그래, 이거지 이래야지 미션이 쉽지 아, 일부러 초반에 어렵게 해 놓고 이렇게 만들었나보다 이거 뭐하는 게임이긴 다 죽여버린거지 잠깐 이건 뭔데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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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 맵은 엄청 크네 자, 이제 헬기가 있으니까 다 부셔버리면 되겠어 좋았어 좋았어 그래, 불러라 이 새끼들아 불러 다 들어와 그래 방송부터 먼저 다 작살내고 와, 이렇게 편한걸 어, JHH204 뭐야 고맙다 아, 미살만 있으면 딱인데 자, 동상 없애고 자, 방송 없애고 자, 방송 없애고 거기다 총알 뭐하니고 오오 좋아 여긴, 이 마을에는 왜 방송이 이렇게 많아 자, 여기 간판이지 간판부 시고 좀 높게 해서 맞추기 힘들어 벨기가 너무 요동치고 있다 됐어 이렇게 높은데 얘네 못 맞추겠지 선전용 아, 이거 내려야겠다 이거 간판이 두개구나 자, 스피컨 일단 제거 다 했고 간판만 찾으면 되는데 간판이 어딨지 간판이 어디있지 어,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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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안 돼 خ 이건, 이건 이건 디스이집 마이핵이야 간판 찾았다 메이덵 메이덵 네, 일단 판 아닙니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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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폭발해도 난 살아남는다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다행이야, 이 새끼 미쳤어 좋아, 간판 두개 나머지 간판은 어디인거지? 어, 저기있다 아, 또 저거 늦게부터 터지겠지? 빨리 빨리, 차, 차 어, 끝났네, 끝났네 오오, 큰일 났어 차도 끝났고 이거나 먹아라, 이 새끼들아 아, 간다아 너 뭐야, 인바 이거 먹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주 피워 간판 찾아야돼, 저 간판 찾아야돼요 선전용 간판 어딨나 선전용 간판 어딨어? 몰라 자, 이제 기지를 점령할 시간인가 자, 여기서 아, 올라가고 싶습니다 문 열어! 자, 우리 팀을 데려와라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 어어 아, 쓰나, 새끼 저거 일단 숨어 자, 우리 편 아까처럼 우리 편이 빨리 안 들어오네 자, 선전용 하나 우리 편 왔다 자, 여기 다 작살래 자, 여기도 끝났고 이제 보급품 보급품 하나 그 다음에 선전용 문구 하나 어, 찾았다 어, 바로 찾았네 자, 이제 보급품만 찾으면 되는데 너냐? 자, 탄 탄 탄 오, 178 이거구나 술탄! 그... 아... 우리 지역 일단 깃발... 깃발부터 먼저 아, 깃발 알아 임마 총알 때문에 그런거지 자, 이러면 3개 자, 이러면 3개 확실히 GTA 이 게임하니까 GTA는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정말 대단한 게임이다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이거 맞나보네 그러면 난... 난 이게 단 줄 알았거든? 저거 맞나보네 리코는 드라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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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진짜 아, 찾아봐 아아! 날라가는 곳도 한계가 있지 날라가는 곳도 높은 곳이 있어야 날라간다고 음... 아, 류캐스트 드랍 류캐스트 드랍 자, 리퀘스트 드랍을 비콘으로 됐다 이게 두개 동시에 해놨지? 어,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총이랑 설정할 필요가 없지 잠깐만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원래 지금 있던 총을 그대로 받겠단 얘긴데 거기서 거기서 헬리콥터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또 저기서 떨어지고 지랄이냐 이거 올라가면서 이거 바로 갈리겠다 아... 내 어리버리하게 거기다 내 총은 아, 총도 필요 없어 이거 쓴 게 있어야지 아... 아... 내가 거기 던져서 그런 거야? 아... 이것도 부숴야 되는데 이왕 온 거 부숴버릴까? 자, 이왕 온 거 좋았어... 이건 우리 것이다 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데 헬기니까 이거 부수기 쉬울 겁니다 통신장치를 일단 마비시킨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 좋았어...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려라 꺼어우 자, 이거 권장집으로 끝 이게 이렇게 편한거였네 자, 이제 메인미션이 여기가 아니었어 이거였어 이 마을이 메인미션이야 어쩐지 저렇게 쉬울리가 없지 저렇게 쉬울리가 없지 자 구도 약간 낮추고 시작과 동시에 자 빨리 부쳐 빨리 어 저기 무점 날리는 무점 날리는 새끼 아 무점 날려버렸네